안녕하세요. 이번 주에 살펴본 내용은요. 요즘에 한참 일본 물건은 사지도 말고 일본 여행 가지도 말자 이런 사회적인 현상이 자리를 완전히 잡은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 가장 효과가 크다는 것이 일본 여행 가지 말자는 일본 여행 불매운동이죠. 그런데 요즘에 원화에 엔화에 대한 환율이 상승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환율의 변화와 일본 여행 불매운동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만약에 환율이 상승한다고 그러잖아요. 이 엔화에 대한 원화의 환율이 상승한다 그러면 원화 가치가 강세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엔화 가치가 강세라고 해야 돼요. 그렇죠. 엔화의 가치가 강세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원화의 가치는 엔화가 세지니까 약세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우리가 실제로 환율에 대한 헤드라인을 제가 실제로 몇 개를 가져왔는데 보세요. 환율 급등세로 여행 시장 위축이 우려된다. 뭐 이런 내용이 있죠. 그러니까 환율이 올라가니까 여행 가기 힘들어요. 이따가 왜 그런지 설명드릴게요. 제가 이거는. 그 다음에 엔화 환율 강세로 외화 외환 시장 혼란 뭐 이런 헤드라인도 있는데 이거는 사실 약간 좀 부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엔화의 환율 강세라는 표현보다는 이 환율 자리에 엔화의 가치. 엔화 가치가 강세. 이렇게 들어가는 게 좀 더 자연스럽습니다. 환율은 상승 하락. 가치는 강세 약세. 이렇게 주로 짝을 이루거든요. 약간 부자연스럽죠. 자 그리고 엔화 가치 강세로 외환 시장 혼란. 뭐 요게 사실 정상적인 표현이죠. 요 표현보다. 환율 강세라는 말보다. 그 다음에 원화 가치 하락으로 여행 경비가 높아져. 그죠. 엔화 가치가 세지니까 원화 가치는 상대적으로 하락을 하게 되겠죠. 그럼 이것도 사실 원화 가치 하락보다도 원화 가치 약세. 네 요런 표현으로 써야지 더 좀 자연스럽습니다. 자 아무튼 원화 가치가 약세가 돼서 여행 경비가 높아졌어요. 그 다음에 엔화 강세로 엔화 강세로 일본 여행 불매에 기름을 붓는 겸. 그죠. 여행 경비가 높아져서 가뜩이나 일본 여행 안 가려고 불매운동 하는데 이제는 비용까지 더 높아져요. 그러니까 일본 여행을 더 안 가게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요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 왜 원화 가치가 약세로 돌아서고 엔화 가치가 강해지면은 우리가 비용이 더 많아질까. 자 볼게요. 일단 우리가 환율의 변화 추이를 보면요. 자 지금 19년 8월 30일날 제가 이걸 찍는데 이때 자 우리가 요 환율의 이게 한국 돈이에요. 1136.80원인데 요거는 엔화 100엔당 한국 돈이 1136원이란 얘기입니다. 미화는 1달러를 기준으로 하는데 일본 돈에서는 100엔당 얼마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10배입니다. 10배. 자 그래서 일본 엔화 100엔당 8월 30일날 1136원이래요. 자 근데 이제 1년 치의 그 엔화의 환율의 추이를 보니까 한참 내려갈 때는 975원일 때도 있었네요. 그죠. 그러다가 점점점점점 좀 올라가다가 올라가다가 이제 불매운동이 7월쯤에 시작했으니까 이때는 그래도 1100원까지는 안 올라갔었어요. 한 요정도 1050원 정도에 왔다갔다 하다가 불매운동이 이제 8월달부터 뭐 시작해서 여기서 갑자기 확 올라가버리죠. 확 올라가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1100원을 넘어섰습니다. 넘어섰어요. 최고점이 이거고 지금 1100원 넘어섰죠. 그죠. 1136원 정도 되는데 자 그러면 왜 여행경비가 높아지는지 한번 좀 볼까요. 보세요. 제가 두 개를 비교를 할 건데 지금 불매운동 시작할 때 이때쯤에 1072원이었고 오늘 1136원이죠. 그죠. 그러면 이때하고 이때하고 일본여행 가려고 100만원을 한번 은행가서 바꾼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일본여행을 갈 때 100만원이면 충분하겠지 라고 100만원을 은행이나 환전소 가가지고 일본 돈으로 바꿔 가지고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불매운동 전에 환율이 1072원이었고 후에는 1136원으로 올랐죠. 그러면 100만원을 가지고 가서 불매운동 전에 그때는 9만 3천행을 가져가서 여행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불매운동 후에는요. 그때는 100만원 가지고 1136원의 환율을 이걸 환산해주면 8만 8천행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무려 얼마 차이 나는 거예요. 무려 5천행 차이가 나는 거예요. 5천행. 5천행이 되게 작아 보이지만 한국 돈으로 바꾸면 5만원 아닙니까. 5만원 이상이죠. 지금 그죠. 100만원에서 차지하는 5만원이 작아요. 엄청 커요. 엄청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헤드라인 기사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가뜩이나 감정도 안 좋아서 일본 가기 싫은데. 그런데 예전에는 100만원 들고 가면 9만 3천행 가지고 물건을 살 수 있는데 이젠 얼마밖에 안 돼요. 8만 8천행 가지고 이것밖에 물건을 못 사니까 기름을 붓는 게 더 안 가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이제 그런 뜻입니다. 헤드라인은. 가뜩이나 일본 가면 많이 줘요. 조금 줘요. 그 식당 가도 되게 조금 줘가지고 다 먹어도 배부르지도 않아요. 반찬 같은 거 밑반찬 시키려면 돈도 더 받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가서 충분하지가 않을 수밖에 없죠. 그죠. 자 그래서 오늘은 오늘은 뭐에 대해서 알아보죠. 우리가 앞에서 배운 내용들 환율과 그 다음에 일본 불매운동 특히 여행에서요. 여행에서 왜 환율이 오르면 더 안 좋은지 거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다 아는 내용이었을 거예요. 그죠. 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